1등하는 홈 앤 쇼핑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1, 2, 3, 4, 5 가격이 나오거든요. 5병만 하셔도 가격이 얼마인데 오늘은 그게 끝이 아니라 무려 6, 7, 8, 9, 10 완벽하게 1 플러스 1으로 10통 가져가시는 거고요. 마트 가보시면 한 통에 11,000원 시프 속에서 보셨던 최신상의 향기가 8주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버넬 에이딕스까지 한 병이 아니라 두 병을 챙겨드립니다.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45ml까지 넉넉한 파우치 형태까지 챙겨드리니까 버넬 에이딕스를 최대 용량 오늘 챙겨가시는 날입니다. 향기가 진짜 오래 지속되니까 커튼이나 이불 발라 하시면 진짜 좋고요. 평상시에 남성분들 향수 잘 안 뿌리시잖아요. 그런 분들 이걸 딱 뿌리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거 쓰시면 뿌리시는 건 아니죠? 오늘 종합 구성까지 선택 2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90% 이상의 고객님께서 1번을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1번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센서티브 젤은요. 독일의 센서티브 시장에서도 당당히 1등을 합니다. 한 5, 6가지 중에서 1등 하나 보다가 아니라 언뜻 보셔도 한 12가지 상품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퍼실의 능력, 기술력이 대단하거든요. 그럼요. 퍼실 안에는 퍼실만 쓰게 한다는, 퍼실 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대단한데 이 안에는 무려 5가지의 파우 효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캡슐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효소로 싸들였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대세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다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효소 함량이 120% 증가, 세척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순하지만 세척력까지 뛰어난 게 바로 저희 센서티브입니다. 네. 그래서 세제 성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은 역시 센서티브 젤, 거기에 세척력까지 좋구나라고 칭찬을 하셨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센서티브 젤은 일단 색소가 없습니다. 투명한 색감으로 정말 순수한 그 자체. 여기에는 파라벤, 표백제, 포르말데이드, 벤질알코올, 파라핀, 형광증백제, 인산염, 유개놀, 계라니올 같은 유해 의심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고 웬만한 세제들은 이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.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유럽 알러지 연구센터에서 알러지 케어 인증을 받은 그 브랜드예요.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예민한 피부를 대상으로 한 독일 피부과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제품.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신 피부 가지신 분들, 우리 아기들 세제, 어른 세제 번거롭게 따로따로 세탁하시는 분들도 센서티브 하나로 간편하게 하시라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화장품에도 잘 안 들어가는 아몬드 오일 성분, 코코넛 오일 성분, 알로에 오일 성분까지 부드러운 피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즘 날씨가 점점 찬 바람이 불면서 건조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왜 긁고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.